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청산을 향한 바람 장풍이입니다. 지금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우리 연구소에서만 그런건가?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장풍이의 수능 데뷔 씹어 먹기 씹어 먹기 아그작 자 이제 네번째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댓글을 달아주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장풍이가 거의 힘을 얻어서 조금 더 힘내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정의 아이콘이라던가 그렇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은 어차피 수험생활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먹기 달린 것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계속 놀고 있어? 아니잖아.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하면서 우리는 실력을 점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그날 11월 14일을 대비하여 최소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던진다면 얘들아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다오. 라는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능 시범업기 시간인데요. 우리가 올해 6월 이 모평에서 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새로운 자료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좀 신선한 자료가 출제가 되면서 오답률 2위 무려 오답률이 되나 72%를 차지했던 그 문제가 바로 지구의 열수지 단원이었습니다. 지구의 열수지 단원은 지금까지 문제와 6월 모평에서는 약간의 이 자료가 달라짐에 따라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더 당황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지구의 열수지 한번 씹어먹기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열수지를 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의 복사평형도 알아야 되는데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의 열수지에 대한 문제의 패턴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문제의 패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봐봐 복사평형 상태 지구의 열수지라고 해서 이거는 기체가 없을 때입니다. 이건 기체가 있을 때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파악해가지고 숫자들을 파악해서야 되나 숫자를 우리 풍만이들이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방출량과 흡수량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우주에서든 대기에서든 지표면에서든 흡수량과 방출량은 똑같다라는 기본 개념 즉 복사평형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사율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대기에서 반사율이 15, 지표에서 반사율 5라고 해서 30 정도가 반사율이었었지요.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여기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숫자 지구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태양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좀 더 짧은 가시광선 영역 단파복사를 하고 그리고 지구는요 에너지가 좀 온도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 영역의 장파복사를 한다는 건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 배웠던 것입니다. 지존역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단파복사 장파복사 기억이 나니? 그러면 또 어떤 문제? 이거 봐봐. 자 이것은 얘들아 수능 문제였습니다. A 플러스 2는 DEF다. 여기에 있는 ABCDE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 이런 위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또는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 적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자 문제의 패턴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지구의 열수지 전부 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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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A가 얼마냐 이거야. 반사율 흡수율 그래서 이 지구의 열수지 문제는요. 딱 다섯 문제만 풀어보면 여기는 숫자 다 외워버린다고. 이해돼? 숫자 외우면 훨씬 더 편해요. 우리는 이 씹어먹기 강의를 지금 왜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전체 파트의 시간을 좀 더 벌어놓고 만점을 대비해보자는 것입니다. 맞니?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 같은 거에 대한 외우면 좋아. 그러면 적외선 복사냐? 뭐 여기는 잡열과 숨은열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방출될 때 복사의 형태가 아니라 전도와 대류 형태라는 것 기억나니?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한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의 에너지량과 같다. 이거 보세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량.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량. 적외선은 장파. 가시광선은 단파. 이해돼? 자 그리고 지표에 이것이 바로 6월 모평에 나왔던 12번 문제입니다. 이 가의 자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의 자료는 수능 기출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6월 모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얘들아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죠. 그리고 지존역에도 우리가 이거 공부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 기출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 여기 나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많이 봤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흡수드는 태양복사에너지 자외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 여기서 봤던 자료는 자외선 영역이라는 것이 나오네. 자외선. 자외선은 누가 흡수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흡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가 흡수한다는 거야. 만에 대기가 흡수하는 영역이지요. 또한 지금까지 몇 번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부터 16, 16, 18, 19 그리고 바로 6월 모평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부분의 영역으로 2020학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론적으로 다시 지구의 열수지와 지구복사 평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보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복사에너지에서 보면 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태양복사에너지 그렇습니다. 이 파장별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자세히 봅시다. 우선 얘들아 자료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생각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응용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대기 바깥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고 지표면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야. 그러면 이만큼의 이 차이가 바로 뭐야? 대기 바깥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량과 지표면에의 태양복사에너지량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니? 대기에서 반사된 양이에요. 반사. 태양복사에너지가 반사된 양이라는 것이지요. 됩니까? 그리고 이만큼 얘들아 적외선 부분에서 흡수되는 양이에요. 적외선. 자 태양복사에너지 중에서 얘들아 적외선은 누가 잘 흡수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수증기, 메테인 등등의 온실기체가 흡수되는 양들입니다. 만일 자 요 뒤에 있는 지구복사에너지의 흡수량을 볼게요. 대기의 창이라는 게 뭐야? 대기의 창. 이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대기에서 흡수되지 않고 지구복사에너지 중에서 지구복사에너지 중에서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을 우리는 바로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요만큼의 영역이 적외선 영역 중에서도 요만큼이더라. 대기의 창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로.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림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 풍마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자 파장별 분포예요. 태양복사에너지의 파장별 분포. 태양복사에너지는 주로 단파복사라고 해서 얘들아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가시광선. 그런데 파장을 자세히 보시면 X선이 어떻게? 가장. 감마선이 파장이 짧지요? 감마선, X선. 그리고 파장이 긴 건 얘들아 전파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가시광선 영역이며 자가적, 자가적, 자가적.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감마선, X선. 그리고 자가적. 그리고 전파입니다. 됩니? 자가적. 그래서 전파는 파장이 길다라는 거예요. 맞아? 맞네. 이 파장별 태양복사에너지도 분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열수지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지요. 봅시다. 자 지구의 열수지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 스마이들. 자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우주건, 대기건, 지표면이건 받은 만큼 돌려준다. 다시 시작. 받은 만큼 돌려준다. 흡수량과 방출량은 똑같아요. 어떠한 곳에선지.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받은 양과 방출량과 흡수량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그렇지 않냐? 어? 야 받기만 해봐. 탈이 나요. 주기만 해봐. 아우 아니야. 주는 건 괜찮아. 그렇지 않아? 어. 어. 선생님은 진짜 나 장풍이는 우리 풍만 애들이 막 주고 싶은데. 막. 내 머리, 내 뇌도 가져가. 막 다 가져가. 어? 누나로는 안 돼. 누나로 주고. 이분 안 돼. 이분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치? 다 가져가. 열수지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태양이 100을 줍니다. 그러면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은 25고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양은 45입니다.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은 5고요. 그리고 대기와 구름 반사량은 얘들아 25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반사율은 얼마야? 30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빙하의 면적이 감소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빙하의 면적이 감소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표면에 반사량 여기에 있는 반사량이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지구 환경의 변화와 같이 문제가 융합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얘들아 25가 흡수되는데 여기서 25가 흡수될 때 얘들아 대부분이 뭐야? 적외선이지 그치? 아 적외선이래. 가시방선이지 그치? 왜?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얘들아 가시방선이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들아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어요. 가시광선. 주로 가시광선 얘들아 지표면에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적외선 영역은 여기서 흡수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25는요. 뭐가 더 많아? 가시광선이 많겠지. 또한 지구 복사 에너지 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얘들아 기억해야 될 것은 얘들아 대류와 전도라고. 우리가 열이 이동되는 이 형태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전도, 대류, 복사가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그 복사의 형태가 아니라 대류와 전도의 형태로 이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은 8이야. 그리고 숨은 열, 잠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치? 21이란 말이야 맞니? 숨은 열에서 방출되는 양 이 두 가지 양이 아니라 29란 말이야. 그러면 대기에 섭수되는 양 25에다가 29에다가 되니 그리고 지표면에서 복사량인데 100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 154가 된다고 154. 맞아? 자 대기의 창으로 아까 말했듯이 대기에서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직진, 우주로 방출 빵! 4예요. 그러면 154는 얘들아 대기에서 흡수됐으니까 154가 대기에서 흡수됐으므로 방출을 합니다. 얼마가 방출해? 88 더하기 66 얼마야? 154.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 요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는 대기가 흡수했다가 재복사합니다. 네? 흡수했다가 재복사하니까 이것 때문에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맞니? 숫자를 외워버려. 66, 88, 4, 100 그리고 21, 8, 25 이거 얘들아 문제 5번 풀면 문제 무조건 숫자가 나와요. 여기니?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면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우리는 이제 얘들아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거 시험 전날이라던가 시험 다가오면 야, 벼락치기 해야 돼. 벼락치기라는 말은 뭔지 알지? 또 있다? 야, 나 초치기야. 초치기. 초치기. 빨리. 1초가 아깝다 이거야. 빨리 초치기. 우리 얘들아 문제 풀 때 얘들아 초치기 들어가야 돼요. 맞니? 그러다가 얘들아 괜히 초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자. 이거 2018학년도 수능 18번 문제예요. 자, 지구 열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왠지 이거 막 하면 얘들아 숫자만 쓰고 싶지 않아? 그치? 그럼 이건 66, 88, 4에다가 100, 104, 100이고 근데 여기서 얘들아 보면 여기 어? 이게 없어졌어. 그치? 대류와 전도에 의한 것과 여기 숨은 열에 의한 것 전부 다 여기 더해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얘는 얘들아 얼마냐면 이거 100이니까 여기서는 26, 30이니까 얘들아 이게 25, 이게 45예요 사실은. 어, 45입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거야. 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야. 첫 번째. 봅시다. 우선, 우선 여기에 있는 대기가 흡수되는 양 A 플러스 C는요. 대기 흡수되는 양과 맞습니까? 그리고 방출되는 양 뭐가 똑같아? F 플러스 G랑 똑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는 지표방출량 E는요. C 플러스 D가 됩니다. 맞아. 근데 여기 미지수가 얘들아 A, E, D, E, F, D, F, G예요. A, E, D, F, G 어머나, C를 그럼 없애라는 얘기네. 그러면 C는 어떻게 돼? E 마이너스 D죠? 여기다 들어가. 그러면 A는 들어가니까 여기 A 플러스 E는 넘어가 D 플러스 F 플러스 G가 됩니다. 돼? 돼? 그럼 기억 맞잖아. 자, D라고 하는 것은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量.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지표에서 대기 흡수되지 않고 우주로 곧바로 방추라는 것 뭐야? 대기의 창. 맞아.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똑같다.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방출하는 양과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얘들아 뭐가 흡수된다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 흡수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야 흡수되는 양과 대기 방출하는 양은 같지가 않아요. 얘 때문에. 맞니? 이러한 지극과 같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돼. 될까요?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 문제는요. 2019학년도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자, 지표 흡수량 볼게요. 자, 봅시다. A 보겠습니다. 지표 흡수량은 얼마입니까? 45죠? 대류전도 20년 29입니다. 대류전도는 8이었고 20년은 21이었지. 그지? 원래는 이게 8이고 이게 2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원래 104였죠. 104. 숫자 봐봐야 돼. 숫자 딱딱딱 나온다니까 얼마였어? 88. 숫자 외우면 바로바로 나온다니까 문제가 빨리 풀려. 알겠네? 그러면 A와 B를 보겠습니다. A와 B는 당연히 B가 더 크죠? 맞아요. A 플러스 B는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랑과 똑같습니까? 아니요. 지표 방출하는 양에다가 얘를 더해야지. 그지? 그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보겠습니다. 얘는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고요. 이거 지표가 흡수하는 양인데 자,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기 때문에 누가 더 많아? 가시광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지? 가시광선 영역이 훨씬 더 많아. 얘는 지표에서 흡수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기에서 어떻게 재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광선과 적외선 중에 누가 더 많아? 적외선이 많아요. 그러면 얘는 분모값이 크고 얘는 분자값이 크단 말이야. 누가 커? 기업이 니은보다 크지. 맞아? 답은 1번이야. 몇 분 걸렸어? 한 문제를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맞니? 그러니까 장풍이는 너희들이 맨날 그래요. 못하는 단언만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지 말고 잘하는 단언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잘하는 단어. 너희들이 잘하는 단언이 뭐야? 음 생명 가능지대?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1단원이니까 1단원 맨 앞이니까 얘들아 음 수학도 보면 막 이런 거 맨 앞 단원이 제일 잘하고 막 이런 거 영어 단어는 A를 모르는 단어가 없어. Z로 갈수록 얘들아 주하고 집으로. 그지?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잘하는 걸 생각해 줘. 잘하는 거. 알겠지? 잘하는 거. 너희들 잘하잖아. 잘할 수 있어요. 음 그럼 힘내. 힘내. 자 지금부터 이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대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구열수지에 관한 거. 자 우리 핑만이들 이 EBS 연계교제는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 나온 자료가 아니라 그대로 나오잖아. 그지? 연계율이 70%이기 때문에. 그제 7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핑만이들이 이거 꼭 봐줘야 돼요. 자 이렇게 씹어먹기 아주 짧은 강의로서 우리 핑만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은 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로 우리 핑만이들 꼭 부탁드리는 건데 따라하는 공부하면 안 돼. 알겠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알겠니?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문제 풀이 같은 거 따라하면서 하지 말란 말이야.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해놔야지만이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효율성이 더 커지는 거야. 기본 개념도 얘들아 머릿속이 복잡한데 문제를 풀어댄다? 완전히 얘들아 비빔밥 되는 거야. 비빔밥. 알겠니? 지구과학 비빔밥 만들지 말고 꼭 기본 개념부터 잘 잡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EBS 연계 교재 꼭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우선 얘들아 2점 테스트부터 해서 얘들아 쭉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수능 특강 143페이지에 2점, 2점 7번 8번부터 문제를 푸는데 아 이거 얘들아 2점짜리지만 문제가 어려워요. 대니?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자.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복이지요. 위트에 있는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이 똑같다라는 거 그죠? 어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위도별 에너지의 출입은 모든 위도에서 균형을 이룹니까? 이거 얘들아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자 기억복이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분명 애들 이거 잘못된 거야. 기억복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머릿속에 편견이 확 잡혀버리면 위도별 에너지의 출입은 모든 위도에서 균형을 이룹니까? 아니요. 모두 다 불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더라. 이 위도 38도 부근 있지? 위도 38도 부근만이더라.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아요. 즉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똑같아. 얘만 똑같아. 그 외에는 전부 다 뭐야? 불균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복사평형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억은 맞다고 생각하는 풍마이들이 있습니다. 어? 반성해야 돼. 그치? 자, 니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귀죠? A 면적과 B 면적이 똑같다. 맞죠? 니은은 맞아요. 좋아요. 자, 디귿 볼게요. 자, 극방향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 많습니까? 우리 에너지 이동량 애들아 어디가 가장 많았니? 이건 무조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지요. 자,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쿠마이들이 몰랐다면 지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야? 위도 38도 부근.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다는 거야. 봐라. 자, 이거는 지구복사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이건 지구복사에너지라 합시다. 자, 여기서 얘들아 양이 똑같다는 거죠? 양이 똑같을 때 여기가 어디야? 38도 부근이에요. 그래서 적도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만큼의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지. 여기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은 건 어디다? 38도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괜히 이 디귿 보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 하나 맞았어. 맞아? 오케이. 8번. 자, 밑에 있는 문제 8번 보시면요.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왠지 얘들아 a와 b가 ㄱ, ㄴ이 있으면 왠지 막 숫자를 적어버리고 싶지 않아? 어, 숨은 열이니까 몇이야? 28이에요. 21입니다. 21. 괜히 숨은 열은 21이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에너지가 몇입니까? 72죠. 70. 괜히 4 더하기 66이야. 우선은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모두 적외선 영역이다. 자, 대기가 흡수하는 영역. 여기서 우리 풍부아이들이 함정에 걸리면 안 된다고? 이게 킬링복이란 말이야. 대기가 흡수하니까, 어머, 지구가 흡수하지요? 아니요.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모두, 모두가 아니란 말이야. 왜? 자외선도 있어요. 태양복사에너지 중에서. 그 자외선이 어디서 흡수해? 오존층!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지 말란 말이야. 아니니? 헷갈리면 안 돼요. 오존층 때문에 모두 적외선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태양복사에너지 중에 자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기역은 주로 직권과 숙권의 상호작용이 그렇습니다. 숨은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열. 무엇의 원인이었습니까? 태풍의 원인. 숙권과 기권. 맞죠? 어? 그래요. 또한. 대기가 없는 조건에서 평형색태가 된다면 니은은 증가할 것이다. 잘 봐봐 얘들아. 대기가 없다면 뭐가 되는 거야? 100 들어오면 100 나가. 그치? 대기가 없을 때야. 맞아. 대기가 있으면 여기서 됐다가 흡수됐다가 여기서 어떻게 재방주를 했다가. 이게 바로 기체가 있을 때지. 기체가 없을 때는 100 들어왔다 100 나간다? 그럼 봐봐. 대기의 반사량. 여기에 봤을 때. 이 대기가 없는 조건에서의 니은은. 여기 방출되는 양이죠? 방출되는 양입니다. 그럼 봐봐. 대기가 없는 조건에서는 복사평형상태가 된다면 대기의 반사량이 줄어듭니다. 대기의 반사량이 줄어드니까 봐라. 여기가 70이 나간다면 이건 100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대기가 없는 조건에서 복사평형상태가 니은은 증가될 것이다. 니은은 점점점 니은. 여기 나가는 양은 점점점 증가될 것이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은 점점점 증가되겠죠. 맞아. 반사하는 양이 없어지니까 방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 반사하는 양 30이 없어지니까 방출되는 양은 더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답은 5번. 니은 니은입니다. 자 다음 148페이지에 3점짜리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나왔던 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왔던 가의 자료가 6월 모평에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6월 모평에 똑같이 나왔던 것이지요. 자 그림 가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별 파장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는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입니다. 우선 나왔를 보시면 나 얘들아 나. 나의 자료를 보시면 A가 뭐야? A는 뭐 대륙권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그리고 D는 열권입니다. 맞니? 자 근데 얘들아 봐봐. 가를 봅시다. 가. 자 가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자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자 기억과 A, B가 있었지요. 자 우선 얘들아 기억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억. 기억이 의미하는 공간이. 기억의 면적이 바로 뭐야?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반사되는. 지구에서 반사되는 무슨 양?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태양복사 에너지. 되니? 기억의 의미는 지구에서 반사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얼마야? 30입니다. 맞니? 그러면 기억보기 갑니다. A는 오존층입니다. 전부 다 어디에서? 성층권이죠. B에서. B는 주로 B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또는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거 어디입니까? 대륙권이겠지. 그러니까 A는 주로 B층에서. B는 주로 어디에서? A층에서 흡수되죠. 기억을 잘못했죠. 니은. 책 봐, 책. 기억의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기억의 양이 많아지면 기억의 양이 많아진다. 반사율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반사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평균 기온이 떨어지지. 맞지? 니은이 맞아요. 반사율이 많아지니까 평균 기온이 떨어지죠. 흡수율이 많아야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지. 이해 되니? 적에서는 가시광선보다 지구 대기를 투과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적에서는 전부 다 흡수가 되니까 이 대기를 투과하는 비율은 낮죠. 가시광선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됩니까? 가시광선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가시광선이 훨씬 더 투과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지표면에서 대기를 투과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 가시광선이 답은 니은 하나 맞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의 자료가 6월 5편에 나왔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옆에 있는 7번 또 볼게요. 그 봐야 되나 문제가 이게 지구의 열수지가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니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번째, 10번 먹기. 자, 7번 갑니다. 가는 복사평형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는 파장에 따라 대기 흡수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인데 자, 보시면 A가 있습니다. A는 B보다 에너지 양이 많다. 보시면 얘들아 자, 지표 흡수 45 나왔고 30 나왔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대기를 흡수되는 양이야. 얼마야? 25란 말이야. 맞아? 자, B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B. B는요. 수문열입니다. 수문열. 수문열. B는 뭐야? 수문열 20. 바로 1. 수문열 21. 맞니? 자, C는 얼마입니까? C는 얘들아. C는 대기의 창입니다. 얼마야? 4. 자, D는 얼마입니까? D는 66. 맞아. 그러면 A는 B보다. 그렇다니까. 숫자만 얘들아 이거 다 외우면 문제가 얼마나 금방 풀리겠니? 그치? 그러면 기억은 뭐야? 맞아요. A는 B보다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좋아요. C는 주로. C는 주로. C는 주로. 이 A파장 영역을 통해서 A파장 영역. 그렇습니다. C는 지구대기 흡수율이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에서 봤을 때 흡수율이 적은 거. 어디야? A 영역이 맞습니다. A 영역에서 통해 방출이 되고. 지구의 반사율이 일정할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복사평형 상태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C와 D의 값은 증가할 것이다. 자, 우리가 봐봐 얘들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차피 태양 복사 에너지 량은 얘들아 100을 줍니다. 반사율과 지표면 흡수율, 태양 복사 에너지 량의 수가 변하겠지. 여기에 있는 C와 D의 값은 어떻다? 복사평형이기 때문에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되니? 디귿보기 꼭 기억해 주세요. 디귿보기. 알겠습니까? 디귿보기 꼭 기억해 주세요. 되니? 그래서 답은 기업, 미용이 됩니다. 정리돼. 자, 8번은요. 이 지구의 복사평형에 관한 실험, 탐구활동의 문제입니다. 탐구활동 문제야. 보면. 자, 실험 시작 후 6분이 될 때까지 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증가됩니까? 그렇습니다. 6분이 될 때까지 온도가 계속 증가돼요. 28.7로 31.0 계속 증가됩니다. 자, 실험 시작 후 컵 속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더 이상 컵의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니은 보기 꼭 기억해 주세요. 흡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아지는 거죠. 맞니? 니은은 흡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흡수량이 있습니다. 방출량과 똑같은 거야. 맞아. 다음. 디귿. 흰색 알루미늄 컵으로 가부터 다 과정을 반복한다면 31도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렇지요. 왜? 흰색은 뭐가 높은 거야? 자, 디귿 보기 기억해 주세요. 흰색은 뭐가 높아? 반사율이 높아. 그러니까 흡수율이 더 낮아지지. 흡수율이 낮아지니까 31도보다는 온도가 더 낮아지겠지요. 이해 됩니까? 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흰색 반사율이 높다라는 것. 정리됩니까? 자, 다음 이제 수능 완성 문제 73페이지의 닮은 꼴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수능 완성 교재 펴주시고요. 가자.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와 B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A는 얼마라고요? A. A는 그래, 태양 복사 알루지 중에서 대기 흡수되는 양. 25. 25. 다음. B입니다. 자, B는요. 지표 방출량입니다. 얼마였어? 100. 대기 흡수되는 양? 100. C는 얼마입니까? 대기창 4. 4. 됩니까? 그럼 A는 B보다 작아요. 맞죠? 기역 맞고. 자, 니은은 주로. 자, 니은. 니은은 무엇입니까? 대류와 전도입니다. 자, 기역. 아, 기역. 기역은 주로 온실기체에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온실기체에서 적외선이 흡수가 되는 거죠. 대기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온실기체. 자, 디귿. 니은 중에서. 니은 중에서. 대류에 의한 이동량이 많다? 자, 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대류의. 대류 전도 숨은 열입니다. 대류 전도인데. 대류에 의한 이동량이 가장 많다? 아닙니다. 우리. 자, 요 대류 전도 숨은 열이 29지. 대류 전도에 의한 것은 8이에요. 숨은 열에 의한 것은 21입니다.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아. 이제 답은 기역, 니은 3번이고요. 자,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 외우면 좋을까나 그럴까? 느낌 오니? 느낌 왔니?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느낌이 오니? 그렇습니다. 외우면 돼. 자, 또 보자. 75페이지 7번. 그림은 복사평형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봅시다. 지표반사와 대기반사가 있습니다. 지구의 반사율은 30%, 5와 25니까 맞죠? 반사율은 30% 맞습니다. 자, 니은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되면 대기의 재복사량도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되면 흡수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재복사량도 증가되겠죠. 좋아요. 자, A는 대기의 착영역을 통해서 아이, 그래. 이거 쉬운 문제였네.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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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다 맞죠. 그죠? 뭐 이런 문제는 한 15초 정도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8번 갈게요. 원래 이제 문제를 얘들아 좀 자세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밖에 진행이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진짜 미안해. 미안하고 우리 힘 많이 드리고 자기 수로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 자, 8번. 대기가 없을 때를 가정한 복사평형 상태고요. 그리고 나는 현재 지구입니다. 자, 가에서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대는 주로 적외선이다. 지표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 대기가 있건 없건 가에서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 형태는 적외선이 맞죠. 자, 니은. 나에서 지표면의 에너지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큽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지.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죠. 그렇습니다. 온실효과를 통해서 평균 온도는 대기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수성과 지구처럼 수성은 대기가 없으니까 연교차,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근데 얘네들은 보온효과,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지표에 의한 재복사가 있기 때문이죠. 많이 답은 ㄱ, ㄷ이고요. 다음, 76페이지의 10번. 자,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입니다. 자, A, B, C. 자, 정해볼까요? 구해보자, 이제 구해보자. 자, A. 한번 해보자, A. A가 얼마야? 자, 25입니다. 그러니까 A. 자, A는 몇이야? A는 5가 되겠지, 그치? 반사율이니까, 30이니까, 5. 자, B는 얼마입니까? 66과 88. 그렇지, B는 88. 맞니? B는 88. 자, C는 얼마입니까? C는 대기창 4. 이제 외웠다. 대기창은 얼마야? 4. 되니? 4. 그럼 A는 5입니다. C는 4예요. 맞아요. 기억 맞고. 자, ㄴ. 극지방의 면적이 감소하면 A가 감소합니까? 그렇지, A는 뭐야? 지표반사인데 빙하의 면적이 감소되면 지표반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ㄴ도 맞아요. ㄷ.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되면 B가 증가되면 그렇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되면 온실기체가 많아지는 거야. 적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지요? 더 많이 흡수하니까 어떻게 재복사가 많아지겠지? 맞는 거야. 이거 기억해 주세요. ㄷ 보기. 네, ㄷ 보기. 답은 5번입니다. 정리될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구의 열수지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풍마니들 이 씹어먹기 강의는요. 우리 풍마니들이 좀 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노하우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마니들이 빠른 배속으로 돌려도 돼. 빠른 배속. 그런데 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의 시간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력이 듭니다. 우리 풍마니들 지금 이 현실이 가장 가장 자기가 제일 힘들 거야. 그런데 그 제일 힘든 현실을 우리 풍마니들이 자기만이 그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니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풍마니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다음 씹어먹기에서 또 장풍이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마니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이를 앙 물면서 공부합시다. 11월 14일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지구공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